오빠 가만히 있어봐. 브레이크 브레이크. 이빨이 가봐. 더 더 더 더 더. 안 돼, 그렇게 가봐. 막 돌리지 마. 풀어줍시다. 풀어, 풀어, 풀어. 브레이크 브레이크. 아, 브레이크 브레이크. 아, 자기 팬을 못... 매워! 핸들을 천천히 돌려야 돼요? 딱히 돌려야 돼요? 천천히 돌려야 돼요? 아니요. 아니요. 자, 먹을 거 준다. 자, 달려본다. 박수에다 밟고. 그렇죠. 네. 여보, 나 운전 연습 열심히 할 테니까 꼭 타줘야 돼. 오케이. 또 저예요, 여러분. 1일 매니저. 이런 거 볼까? 쌤! 어, 안녕하세요. 오빠의 1일 매니저가... 이 실력이야? 자, 이제 깜빡 들어야 돼요. 아, 무서워. 큰일 났다. 진짜 어떡해. 나 갈 수 있나? 못 갈 거 같아. 어휴. 고맙습니다. 알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